안녕하세요 뉴스다지입니다. 현재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재산이 화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판을 꽤나 받았고 그 과정에서 초호와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기묘한 것은 법적 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 정도의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면 돈이 꽤나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리고 재판 한번 제대로 하면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직구석에 기둥뿌리가 뽑힐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재명 지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돈을 썼어야 정상인 상황인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재산이 늘어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재산이 참 기묘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를 받으니까 유력 법조인들로 초호와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었고 당시에 알려진 바로는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에 30명 정도의 호와 변호인단을 꾸렸으며 당시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단에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라든가 심지어 대법관이라든가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인단도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당시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재판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재산은 오히려 지금 늘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는 이것을 해명해야 된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낙연 측의 의견을 보면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이재명 지사는 재판 직전이었던 2017년에 신고한 재산이 26억 8천만원이었는데 재판이 끝난 2021년에는 오히려 지금 집값이 28억 6천만원으로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두루킹 사건의 소송 비용 때문에 집까지 팔고 빚을 지고 부인은 시어머니 전셋집에 얹혀 사는 이런 처지가 되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초호화 정관 변호인단을 꾸리고도 되레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누군가로부터 기본 지원이라도 받은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같은 이낙연 캠프에 윤영찬 역시도 인성이나 자질 또는 인사비리라는 도덕적인 범죄에 속하지도 않고 사법적인 영역에까지 이재명 지사 문제가 불거졌다라는 점에서 이재명 지사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산이라면서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이번 사안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수천만원 내지 억대의 비용을 받는 경력 변호사로부터 무상 변론을 받은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재판을 받은 당시에 30명의 초호와 변호인다를 꾸렸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면서 여기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1억도 안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악용을 해가지고 변호사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혜택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여태까지 행보로 보면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좀 납득이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편을 들어주거나 또는 자기 측근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굳이 물질적인 보상은 아니더라도 인사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번 혜택을 주려고 한 정황이 지금 드러나가지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며 현재 자신의 그 변호를 도와준 변호인다라는 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도 경기도지사직을 이용을 해서 이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가능하면 경기도지사직을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면서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 측근들에 대한 혜택을 끝까지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이러한 의혹에 쏟아지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 객관적으로 밝히면 문제가 다 끝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거부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재명 측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네거티브를 하면서 네거티브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재산 증가는 이재명 지사가 실거주 중인 주택 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캠프 내부적으로는 향후에 법적인 문제로 번지의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뭐 김부선 씨 사건이라든가 이재명 지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인 논란이 있는 것처럼 뭐 양쪽 진영의 의견이 다르거나 또는 이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 지사 측에서 본인이 무료 변론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그 금액을 그냥 공개하면 끝날 일입니다. 물론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비용 공개를 하는 것은 꺼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재 이재명 지사 처지를 보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하다가 무료로 변론을 받았다거나 또는 누가 변호사 비를 대납을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굉장히 타격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재명 지사가 이번 사안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없고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변호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본인이 정당하게 돈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공개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뭔가 좀 구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이를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야말로 이재명 지사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가장 의혹을 해소시키기가 쉬운 일 중에 하나이고 또한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변호사는 사건을 선임을 할 때 경유증표라는 것을 내는데 이는 서울 지방 변호사에서 수임신고를 할 때 얼마에 수임신고를 했는지 서울 지방 변호사가 이미 다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본인 역시도 변호사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모를 리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답변을 할 경우에 뭔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허위 답변을 할 경우에는 빼박으로 이게 거짓말을 한 것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입을 담은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재판이 공익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무료 변론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재판이 과연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 재판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이재명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았는데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공익적인 성격이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거는 부정 청탁에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현재 이 무료별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설사 그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치더라도 본인을 변호했었던 변호사들이 평소에 받는 비용에 비교해가지고 너무나도 적은 금액만을 지불했다면 이거 역시도 김영란법이라든가 뇌물 같은 것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난견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이재명을 견제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전부 다 이 문제를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지사는 현재 이거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본인이 민주당 진영의 후보로 낙점만 받으면 다 무마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민주당 경선 과정은 뭐 어찌어찌해서 넘어가더라도 본선에 들어가면 상대 진영의 후보에게 더 가혹하게 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국민들하고 정치권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해명을 내놓는 것이 현재 본인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권 진영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서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추잡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이번에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Say it aga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